다 했어요 이제 갈까? 빼먹은 걸었나? 유인아 가자, 올라가자 응, 마빠 수영장 빠잉 어? 마스크 하고 있지? 좀 들어줘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 아, 부모님은 먼저 가시는구나 아, 아쉽네 너무 짧아가지고 아쉽게 떠나는 게 또 좋은 거야 유은이, 빠빠 빠빠, 할머니 안녕 저울에서 봬요 할머니 빠빠, 유인아 할머니 빠빠 해야지 빠빠, 저울에서 봐요 빠빠 빠빠, 빠빠 아, 진짜 진짜 빠빠 빠빠, 먹을까? 근데 여기 좀 기대되지 않아? 여기가 우리 제일 가고 싶었던 데잖아 맞아, 맞아, 맞아 아, 저기 또 가지나 보네요 암, 냠냠냠냠 응, 어 유인아 벨트 맺지? 응 우와, 우와 이게 뭐야? 어떡해 어, 여기 어? 데이트 그때 했었던 곳 아니에요? 그러네요 거기에 남기 씨가 예쁘다 그랬더니 다은 씨가 여기? 그랬더니 남기 씨가 다 이야, 기억이 진짜 좋으시네요 오 와, 어떡해 그대로네 오빠, 우리 여기 걸었다 온 거 기억나? 그때는 되게 초록색이었잖아 어 아, 어떡해 아, 풍경이 완전 다른데 또 다른 계절을 볼 수가 있네, 여기에 아, 너무 예쁘다 그대로다, 그대로 그치? 그러니까 둘만 왔었는데 셋이 왔어 그때는 우리 둘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셋이 올 줄 몰랐지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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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기 씨가 6개월 전에는 다은 씨 사진을 찍어줬는데 오늘은 이은이를 찍어주네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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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다 응? 춥지? 어 하아 하아 그때는 우리 그때는 따뜻했지 그치? 응 계절이 지금 몇 번 바뀌고 온 거지, 우리가? 한 번 바뀌었나? 아직은 한 번인가? 아직은 한 번 바뀌었나? 우리 늦여름에 온 거지 여기는 진짜 또 오고 싶었어 그니까 확실히 그때와 다르게 진짜 지금은 가족 같다 응 응 유나 여기 엄청 이쁘지 않아? 엄마 봐 눈이 맞은 곳이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겠다 오빠 어? 나중에 리은이도 모래집이 생겨 리은이도 생겨 딸의 남자친구를 걱정하시네요 남기 씨 리은아 남자친구랑 이렇게 웃고 가 나중에? 아 확실한 사람만 데려입고 와 응 확실 확실했어 아무래도 데려입고 아 아 귀여워 오빠 나는 왜 사진에 먹지 못 찍었어? 걸렸다 오빠 나는 왜 사진에 먹지 못 찍었어? 엄마 찍었어 걸렸다 뭐야? 잘 나와? 예뻐요 리은이 왜 이렇게 예뻐? 그니까 얼굴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오빠도 좀 찍어줘야겠다 오빠도 좀 찍어줘야겠다 네가 더 예뻐 네가 더 예뻐 네가 더 예뻐 아 리은이 너무 귀여워 근데 진짜 지금 가족 같다 아 아 아 냠냠냠냠 냠냠냠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응 우리 잠깐 나갔다 올까? 한참 가자 리은이 응? 가자 우와 와 엄청 크다 소파물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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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리은이 잡으러 가볼까? 가자 가자 저기로 가보자 리은이 잡으러 가자 아우 리은이 잡으러 가자 응 오 오 오 너무 예쁘게 나온다 여기 너무 좋아 리은이 여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매년 오자 매년 오자 진짜 계절 바뀔 때마다 오자 응 올 수 있을 때마다 오자 엄마 리은이 잡으러 가? 리은이 잡으러 갈까? 리은이 잡으러 가 리은이 잡으러 갈까? 아 귀여워 아니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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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어 갈까 이제? 아쉽다 응 어 둘이 손을 잡고 다녀야 돼? 근데 원래 이렇게 가족이 다니면 데이트 하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 가족은 다은 씨랑 남기 씨는 아직도 데이트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손도 잡고 있고 그게 남기 씨가 아직 이 전투 전장에 확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예를 들어서 한 식도 두 식간 자기가 다 봐 그리고 한 명은 쉬고 아 이거 약간 번갈아 가면서 해야지 체력을 그렇구나 이렇게 비축을 할 수 있는데 둘이 지금 에너지 낭비를 둘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좋으니까 오 아직은 네